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님을 빌타한 민지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주군수 유지태입니다. 먼저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축산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과 고급다움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축산 기술 혁신을 통해 시대를 이끌고 축산 혜택을 지역에 골고루 나누는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축산 유통 경로의 투명성 제거와 악취의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물론 스마트 축산 시대를 일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함께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통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원의 응원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